아.. 물들어가니까 기분 좋다 어? 나 나나오시로 와버렸네? 아 뭐 별수있나.. 얘기부터 하지 뭐 예 그러세요 리온 불러? 적격 아니야 이럴 때? 이거.. DLC에 있던 거랑 거의 똑같.. 변장을 왜 해 니가 그냥 하면 되지 그거랑 그건 달라? 그렇구나 다르구나 렛츠 모리마로 댄스 어떻게 하는 건데? 미니게임인가 혹시? 별로 기대는 안해요 퀘스트라니까 하는 거야 오른쪽 왼쪽 짜잔 왼쪽 오른쪽 짜잔 오른쪽 왼쪽 짜잔 컴온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왼쪽 짜잔 왼쪽 짜잔 왼쪽 짜잔 왼쪽 오오 왼.. 오오.. 마지막 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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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나는데요? 오른쪽 왼쪽 짜잔 왼쪽 오른쪽 짜잔 왼쪽 야! 횟수 맞추는 거냐? 개세... 야.. 잠깐만 야 이러면 안 되지 나한테 몰라 미친새끼들아 찍어 아홉번 맞췄다 어 맞춘거같애 맞췄나봐 개꿀 야씨 맞췄다 아이 그정도쯤이야 찍신이지 찍신 아니 그런거 말고 다른거 없어 다른거 없어 리얼로다가 다른거 없어 왜 그런거야 하필이면 여기 뭐있더라 여기가 나나오시몬이잖아 웬디 고토부키야 웬디는 어디야 아 여기구나 어 어 됐어 레어 아이템은 얼어주고 고토부키야 아 여기 혹시 뭐 들어왔나 음 아니네요 고토부키야가 아니네 음 특별한거 없구요 아 됐어 아 됐어 그럼 음 됐어 나갈거야 아 이거야 아 이거야 하나 사나 기념인데 아씨 뭐 이벤트 연다 그러지 않았었어 옛날에 아 됐어 나갈게요 호라이초가 호라이초랑 기념공원이잖아 기념공원 먼저 가 호라이초랑 기념공원 아 아씨 오랜만 음 음 혹시 후일담이니까 혹시 어우 됐어 나가 하 추가 안댔네 C상급이라도 하나 주지 어? 야 이거 뭔 조합이냐 이거? 음 됐고 퀘스트 주세요 예 뭔데? 설마 오리베 근데 그래서 니가 나랑 타면 되잖아 이 이즘 아저씨 이거 재밌을 것 같 아 잠깐만 아 근데 퀘스트가 5개잖아 아까 시효 말고 6킬 부를걸 아 소라 가자 소라짱 요거트 샤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거 빅카메라. 아 그래. 여기선 스타카메라지. 스타카메라 퀘스트 말고는 뭐 딱히. 귀찮은 건 없네요. 그게 제일 귀찮네. 마지막이 호라이처잖아. 호라이처 가자. 아 노보오. 아 노보오. 노보오장. 어? 아 후일담에선 요리 못줘? 이런 씨. 호라이처는 저거밖에 없네. 호라이처. 흠. 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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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겠다 탄압에? 에아 아 키크 습 습 습 습 습 퀘스팁 아 있어봐요 아니 물건 못사? 받아요 그럼 이게 뭐 어? 좋구나 알았어요 유키 미츠키 고로시오리 리오타 토와 아스카 아 아스카냐 유키냐 아스카 갑시다 깔끔해 여쾌가 낫지 어? 야 있어봐 아이고 치워봐 야 너 지금 옷은 뭐 아 그냥 교복이야? 이런 정말 선의가 애쓰라도 입어 한동안 안봤잖아 그러게 잘 됐네 여기도 붙여도 돼? 다 붙여도 되는구나 이것도 못지않게 귀찮은데요? 스탑카메라 못지않게 귀찮아 그래도 밖에만 붙이면 되겠지? 너희 왜 블레이즈 아니야? 도와줄거야? 옛날 블레이즈처럼 됐네 그럼? 오오 도와줘 도와줘 착하네 야 근데 나는 알바비라도 받는데 너는 고맙다 이 쪽이지? 이 쪽이지? 어머 아직 한참 남았어 어머 시벌 오메 야 여기는 그냥 스킵해 특별한 데서 안나올 것 같았어 여기는 뭐 나올 수도 있겠는데? 안나와? 스킵할걸 여긴 스킵 여긴 스킵 고루는 여기 없으니까 여기는 스킵해도 될 것 같애 여기는 스킵하면 안되겠지 아마도 메이비 요시 이칸간지니 하렸나 거듭 좀 vem 여기 얘기나올줄 알았어 크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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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이름 뭐여져? bandits 복 이런 진 크봅 쁘 저 한국 요시 저 임 kol faz 아이들이 compose 아이들이 ㅎㅎㅎ ㅎㅎㅎㅎㅎㅎㅎㅎ 갑시다 가기 전에 여기 들렀다가 ㅎㅎㅎㅎ ιο 끄편어 스킬 포인트가 적을수록? 스킬포인트요? 야.. 이런 미.. 아.. 택도 없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뭐하니까 마석을 살만한 곳이 어디있을까 코스터? 코스터가 아니라 코스터? 에이 이런거야 코스터는 뭐야 뭔지 모르겠어 마석 어디서 살 수 있을까요 살만한 데가 있나 놀랍게도 없었다고 한다 스탑카메라 스탑카메라 한 번 가볼게요 마석 못사겠지? 살 수 있는 데가 없겠지 애초에 아씨 돈이나 바꿔줘요 돈이나 바꿔줘요 시오리랑 아스카 여기 있겠지? 그럴 줄 알았어 여기서 알바하지 시오리 같이 헤어진 데는 이유가 있을거야 실수로 넘겼어 나는 다리 긁으려고 손을 뻗었을 뿐인데 에런 버튼 위에 눌려서 이런 시벌 음 아니야 됐어 가 알바 중이잖아 일하는 중엔 건드는 거 아니겠어 음 알았어 저게 프렌드의 마지막이었냐? 장난치잖아 놀랍다 리얼 소라는 왜 소라는 왜 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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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몰라 다 필요없어 내 알바야 씨 하아 노마드 들렀다가 커피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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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마스터한테 맨날 뭐 배우냐? 그걸 못해? 그러니까 새로운 동요 들어오는거 맞아? 백 프로야 확실해? 아냐 음 너도 고생 카오루짱 뭐 들어왔다보세요 마공 60이요 그림은 잘 그려져 갑시다 저 근데 메인말고 뭐 파시는지 좀 보면 안될까요 혹시 아니 그게 아니라 니가 뭘 파는지를 보고싶다고 이런 개가 하 죄송해 아아 이런 멍청한 새끼 아니란 새끼 갑시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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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